미국에 오면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아이 길렀을 때 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제일 먼저는 아이들이 감기 걸렸을 때 제일 엄마들이 힘들잖아요. 감기 약 종류들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미국은 감기 약을 살 때 처방전 없이 대형마트나 그로소리 같은 데 가서도 다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18살 이상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캐슈어가 아이디를 물어본다든지 그건 좋은 거겠죠. 만약에 면식이 얼굴이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인다 하면 안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셀프 체크아웃 할 때는 거기에 보면 아이디 넘버 적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아이디를 넣어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자동차 라이센스 넘버 넣으셔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제일 아이들이 아플 때는 열 있으면 학교 못 가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열, 열이 중요한데 열을 내릴 때에는 비쿨이라는 붙이는 패치가 있어요. 그거를 이마나 아이들 아니면 저희 성인들도 이마나 너무 심하면 양쪽 볼 이런 데다가 붙여주시면 금방 열이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감기 몸살,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열을, 몸에서 막 뜨거워요. 그럴 때 먹는 거는 사실은 제일 일반적인 거는 데이콜하고 나이콜인데 이 두 가지가 젤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콜 같은 경우에는 수면 유도제에 독시라민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꼭 반만 드세요. 이거 먹으면 진짜 푹 짜기는 해요. 엄청. 그래서 알약, 물약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알약을 못 삼켜요. 그래서 물약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침, 감기 심할 때에는 테라플루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디페인드라민이라고 진정작용이 강한 성분이 들어있대요. 제가 찍고 있는 사이에 미셸이 도착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감기약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그러고 미셸도 그러고 약을 그렇게 많이 안 먹는 편이기는 해요. 그지요? 오빠 읽어줘 보면. 내 글씨라, 내 글씨라. 아, 그리고 또 이게 코막힘에 좋은 패치가 있어요. 브레스라이시라고. 그것도 이렇게 이런 코에다가 붙이는 건가? 어, 나 수많죠. 어, 진짜? 우리 딸이 코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코가 물러져서 밤에 너무 이제 밤에 잘 때 붙이고. 여기다가? 양 옆에? 네. 아, 여기다가? 코, 어머, 어머, 신기하다. 아, 근데 효과가 있더라고. 오, 그럼 이거는 나이에 관계없이 그냥 하루에 뭐 증상에 따라? 거의 예전만 하죠. 아, 모르겠다. 오. 노소는 잘 모르겠네. 어,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정말 그냥 먹는 거예요. 저도 조금 몸에 안 좋다, 어쩌다 하면은 먹는 이머젠시 C인가? 이거? 이머젠시인가? 아, 그 비타민 D. 어, 가루로 된 거. 저도 있거든요, 그거. 근데 이거가 보면 코스코가 제일 싸긴 싸요. 근데 막 이렇게 어소리티도 이렇게 맛으로 있고 있는데 저는 딸기랑 이런 거는 난 별로더라고. 오렌지가 제일 낫더라. 어, 근데. 그런 거는 근데 사실 미리 미리 먹어두면 참 좋지. 어, 하나씩 먹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나는 여행 갈 때 챙겨가면. 그래, 그것도 좋아. 피곤한 거 아플 수 있으니까. 맞아. 이런 데 잇몸은 아니까? 어, 먹으면서 해야 돼. 맞아. 근데 얘는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물에다가 타서 먹기 때문에 약간 좀 쏘다 같은 환타? 환타의 저렴한 맛? 탄산수 타서 먹으면 좋지. 어, 맞아. 근데 얘 자체도 탄산수 같아. 물에다가 촤악 소리가 진짜 물에 들면 촤악 이런 소리가 나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많이 가져가서 저도 이거 맨날 사가거든요. 그래서 너도 먹어? 그래. 젤리 타입도 있지만 이렇게. 어, 훨씬 낫지. 1자씩 주로 먹으면 좋지요. 저도 옛날에는 젤리로 먹었는데 젤리는 거의 슈가가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읽나? 체스톡? 기침감기? 자연성분인데. 아, 허니 그려져 있는 거. 어. 이게 2세, 2살 이상부터 먹는데 이것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림도 이렇게 나중에. 음, 다 올려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액트핏? 액트핏? 이거는 앨러지하고 감기가 갑자기 동시에 겹쳤을 때 먹으면 좋아요. 저희 남편이 먹어요. 나 이거 몰랐어. 어, 이거 앨러지. 너 남편은 앨러지 있다고 그러지 않았니? 우리 남편도 앨러지가 심해. 딸도 있어. 그래, 그래서 앨러지랑 같이 겹쳤을 때 이게 앨러지인지 감기인지 모를 때. 어, 약도 알겠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거 먹어요. 감기약으로는. 저거 먹더라고요. 어떻게 읽어야 돼? 약들 너무 어려워요. 그러게, 거출액수같이. 이거는 가래 감기. 이거는 원래 가래 감기에 유명하잖아. 이거 많이 먹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아마 센 정도도 있지 않아요? 아주 센 거이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국 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거예요. 산부코랑 산부커스. 이거는 초기 감기 잡는 자연성분의 감기약인데. 이거는 진짜 주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약이죠. 이거?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 이거 완전 유명하잖아요. 조금 더 있는데요. 번кой 명 Awaitсп marathon. 이 시각 출 Installation unrealistic 인정하면 좋은 약을 이끌는 뺨치led 한 점. 이 시각 출장 moved자의 여행이 이렇게 하는 premier 시대에서 시속을 하는 일일이 이렇게 맞춰지셨습니다. 음원님께서 ma어로 암드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